13살 차이도 괜찮아요. 저랑 결혼해요. 질문이 아닌 것들도.. 이런 거 질문이잖아요. 샤워할 때 씻는 순서는? 저는 머리부터 깝습니다. 머리부터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. 물 일단 틀어놔요? 따뜻한 물이 갑자기 안 나오기 때문에 물 일단 조금 틀어놓습니다. 예열이 됐다. 예열이 되면 일단 머리를 감습니다. 바로 들어가서? 일단 몸을 한번 적시고요. 몸을 한번 적시고. 그날 혹시 스케줄이 있었다면 클렌징을 먼저 합니다. 스케줄이 있는 날은 클렌징을 두 번 하고요. 평소에는 한 번만 합니다. 그리고 머리를 감고요. 제 소중한 머릿결을 위해서 트리트먼트를 합니다. 트리트먼트는 바로 헹구지 않고요. 트리트먼트를 발라놓고 샤워를 합니다. 몸을 씻습니다. 네네. 그리고? 어떻게 씻어요? 앞에 계신 우리 기자님이 어떻게 씻어요? 구석구석. 꼼꼼하게 깨끗하게 씻습니다. 보통 좀 개운하게 씻는 분들은 뭐 이렇게 타올 같은 걸로 빡빡 씻는데 요즘엔 또 그냥 바디로션만 이렇게 바디 샴푸만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세요? 아 저게 빡빡 씻지는 않고요. 얼굴은 좀 빡빡 씻는 편이에요. 좀 성격이 이렇게 뽀드독 소리가 나요. 설거지도 고무장갑을 못 끼고 해요. 뽀드독 소리가 나요. 그 느낌을. 그렇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씻는 편이에요. 샤워 쫙 하고 솔직히 우리들은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. 보게 된단 말이에요. 보면서 어떤 걸 느끼나요? 그때가 사실 제일 못났죠. 비리지 마요. 그때가 이게 헐벗은 몸이잖아요. 그리고 제가 체제인더트랩 촬영할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못했어요. 한 6개월 정도. 제가 데뷔한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을 못해본 게 처음인데 지금 거울보면 사실 몸이 좀 더러워요. 그래서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분명히 아마 거울 보면서 눈빛 연기나 이런 것들도 연습을 아마 해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 샤워 순서 완벽하게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 이제 박혜인씨가요. 오빠는 어느 부위가 제일 자신있고 마음에 들어요? 저는 사실 거울보면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요. 아 그래도 단점밖에 안 보이거든요. 그래도 그래도 목젖? 목젖이 좀 입체적이기는 해요. 좀 많이 채워나왔죠? 네. 어 목젖이 좀 입체적이기는 해요. 아 저 목, 목 많이 마르시죠? 물 좀 드시죠. 네. 감사합니다. 옆으로 좀 드셔주세요. 아 이거 이게 제가 일본에서 팬미팅을 할 때 개인기 아닌 개인기로 그냥 했던 적이 있는데 네. 제가 물을 마시지 않고 꿀꺽 소리가 나요. 물을 마시지 않고요? 네. 부탁을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? 네. 맞나요? 네. 우와 아주 그냥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죠? 청량함이 오빠 찍으면서 가장 즐거웠던 작품이 뭐예요? 가장 즐거웠던 이 자 뭐 여러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촬영장 갈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또 작품이 있잖아요. 네. 가장 즐거웠던 작품 가장 즐거웠던 작품 가장 즐거웠던 작품 작품 할 때는 항상 설레고 즐거운 거 같아요. 네. 가장 즐거웠던 작품을 꼽으라면 어 의아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지만 치즈 인 더 트랩 촬영할 때 저는 되게 즐겁게 정말로 촬영을 했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. 어 배우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또래 배우분들과 네. 어린 배우분들도 많았고 되게 활기 넘치는 촬영장이어서 어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거 같아요. 아 좋습니다. 예. 참 즐거웠다. 예. 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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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